에휴 누군 좋겠다 야 왔다 왔어 제 피부 봐 대박 얼굴도 이쁘고 날씬하고 이야 게다가 완벽한 피부까지 야 완전 풀매 장착했네 너도 풀매잖아 Company 여기 같이 하지만 꽃 보러 갈래ları 하지만꽃 SAY Z 오 저거 뭐 즉 혹시 정말 그들은 먹기 위해 동물들을 사냥합니다. 바로 그때 배고픈 그에게 행운이 제발로 찾아온 거죠. 안타깝게도 주인이 있습니다. 하지만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상황인 그들에겐 기회죠. 안마쿠션? 어머머, 이 커버력은 뭐야? 대박!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완벽한 커버가 가능한 안마쿠션의 커버력! 첫 발림은 촉촉하고, 끝은 화사한! 이게 바로 완벽한 그녀의 완벽한 커버력! 라라데시 악라 커버쿠션! 혹시 신입생, 오빠랑 같이 하지 말고 돌아갈래? 라라데시 악라 커버쿠션! 아, 너무 나이스했어.